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4월 11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지에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개인사정상 최근에 방송을 좀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구독자분들이 늘고 계셔서 제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장이 너무 변동성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뭐 대폭락이 일어서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 상당히 혼조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세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 우리나라 삼각수렴형으로 코스피 시장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박수권 2400 더 밑에는 2240 부터 2500 정도의 박수권이지만 저점을 점점 높여 나가고 있고 고점을 낮추는 그런 수렴형이니까 여기서 이 고점대를 돌파해버리면 상승으로 갈 것이고요 여기 저점대 특히 241 코스피 시장 242를 깨버리면 우리나라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전처럼 잠시 잠시 이탈 했을 때 말고요 이렇게 잠시 잠시 이탈하고 반등 나왔을 때는 다행입니다만 주식에는 3, 3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깨기 시작하면 지금 3번을 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퉁 하고 깨버리면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내일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내일 기점으로 이번 주 상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 상당히 변동성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붙들어 놨거든요 조금 붙들어 놨지 않습니까 미국이 막 폭락하고 해도 여기를 잘 안 깼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2400 인근을 잘 안 깼어요 이것이 과연 상승을 위한 모습인지 아니면 밑으로 깨고 싶은데 옵션의 포지션이나 선물 만기일은 아닙니다만 옵션의 포지션 때문에 붙들어 놓은 것인지 내일하고 모레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옵션 포지션 때문에 억지로 붙들어 놓은 거다 그럼 월요일날 밑으로 팍 깨지면 그거 진짜 밑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일 무난하게 넘어가고 아니면 상방 시도 놓고 눌림목 가볍게 주고 재상승 시도 놓은다면 상방 시도 놓은 것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일 모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놓고 옵션 포지션 때문에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게 만약에 월요일 가면 그게 제대로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만약에 그것이 하방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대화 모두 약간 시도가 있고요 중국이 먼저 손을 좀 내밀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그리고 주위에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먼저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선권을 딱 잡고 추후에 협상이나 상대편의 반응을 보고 대처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중 무역 관련해서는 관세 이런 부분을 트럼프 스타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7% 하락한 상황이고요 자 20일 60일 다 겹치고 있으니 한 번에 돌파 시도 나오긴 좀 힘든 자리입니다 자 분봉으로 봐도 갭 상승 이후에 밀리고 다시 반등 시도 나왔으나 좀 밀려버렸죠 자 외국계 오늘 마이너스 220억 매도고 기관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700억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0.92% 상승 자 갭 상승해서 쭉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습니다 현재 자 선물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5200개약 매도인데 기관이 대폭 순매수 6840개약 매수 자 콜옵션 외국인 플러스 10억 풀옵션 마이너스 34억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일별 동향 보시면 외국계가 하루 정도 빼고 계속 쭉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매수세로 돌아서기 전에는 우리나라 강한 반등 시도는 오기 힘들다 다만 최근에 2000억이나 1000억 정도의 매도 규모에서 500억 200억 정도의 매도 규모가 좀 줄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겠고 자 기관은 중간중간에 그래도 매수세 좀 이어주는게 다행인데 자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코스피는 아 코스닥은 외국인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넣으죠 자 외국인이 기관보다 훨씬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중간 퐁당퐁당 하면서 환매수 선물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연이어서 이틀동안 만계약이상 만천계약이상 지금 매도세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콜옵션 콜옵션 환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푸드옵션 퐁당퐁당 그래서 내일 선물옵션 아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도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시장 한번 체크해 볼까요 미니 다우 지금 선물시장 마이너스 0.33% 하락중이고요 그리고 미니 다우 마이너스 0.45% 하락중입니다 자 요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눌림목 정도로 봐지는데 여기를 안 깨는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230 정도 여기 오일선 라인은 지켜줘야 되겠다 자 이것은 아직까지 외국 그러니까 미국 장이 시작 안하고 미국 해외 선물이 지금 움직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장중에 반등 시도도 놓을 수 있고 상승 전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자 여기 앞전 부분에 보시면 장대 양봉들 자꾸 시원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의미있다 단기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급변동하니까 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래간만에 방송하는데 한 세 번 정도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자 여러분들 조선주 요즘 현대미포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난 이후에 지금 너무 기간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심합니다 보시죠 거의 하루이틀 빼고 계속 매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마음고생 좀 심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것이 어 톤 어라운드하는 조짐이 보여서 여기를 잘 돌파했었으면 장이 조금만 받쳐졌으면 충분히 수입권으로도 마무리 하고도 남았는데 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같이 막 밑으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손절매 타이밍 여기 인근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린게 조금 저는 스스로 조금 반성하고 있는 중이구요 자 그러나 중장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해서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위에 보시면 월봉으로 120일에 저항을 받고 있으나 200 아 20일과 60일에 지지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아 중장기로 들고 가도 충분히 다시 만회할 수 있다 내지는 손실폭 줄이면서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 기간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와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하이닉스는 아 지금 매수가 인근에서 조금 밀리고 오늘 상승 조금 했죠 그죠 이것은 그대로 전략 유지합니다 84,000원대 여기 자 원래는 여기 84,000원대 목표치였는데 이 평선 20일이 조금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상승 시도 안 놓으면 차익 실현하면 되겠고 다시 밀릴 때 기다렸다가 돌려내는 양복 놓을 때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이것은 외국인의 매수세 조금 잡히 있다 오늘도 외국계가 조금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고 전체적인 한번 코스피시장 보시면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약세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코스피 시종 상위 종목 중에서는 크게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 없다 하나케미칼 정도만 강세인데 이것은 추세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나머지 내수주들 하락폭 좀 있다 그러나 내수주가 추세는 괜찮습니다 이마트가 추세가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드시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긴 합니다만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들도 있고 좀 밀린 종목들도 있고 그렇네요 그죠 이런 종목은 뭡니까 거의 상압가 났네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권 시장 마감 상황을 보게 되면 어 옵션 만기일 무사히 잘 넘어가고 아 금요일 월요일 즈음에 상승 방향으로 배팅 논다 그러면 상승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닥터케이요 요즘에 개인 일정으로 어 방송 많이 못해 드렸는데 아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닥터케이 tv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 꾸준히 늘고 있으니 아 닥터케이요 계속해서 꾸준히 방송해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힘든 장이니까 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아 공격적이보다는 방어적으로 어 차근차근 얽힌 매듭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I'm back